식사는 맛있어 여기 있어요 얼마에요? 얼마에 주차판대 나한테 요거 3개 다 샀어 멸치도 괜찮더라고 먹어봤어 맛있더라고 이제 여러분이 저녁에 있는 저녁에 있는 저녁에 있는 저녁에 있는 저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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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 이따가 갈 거라 못 사겠네 진짜 맛있겠다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 맛있겠다 봤어요 이따가 봤어요 저녁에 저녁에 저녁에도 저녁에 저녁에 에게 중 저녁에 나도 고장에 나가세요